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참의미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 흠없고 점없는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유언과 같은 기도 내용 속에도 담겨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거룩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단히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거룩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죄와 힘겹게 쓰이름하며 평생 씻어지지 않는 죄책감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두려움과 긴장 속에 벌벌 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의 경우 특별한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강조하여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하여 전혀 죄책감 없이 사탄이 주는 거짓 자유함에 속아서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로 죄에 대해 무덤덤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내 힘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거룩의 경지에 이르려고 헛된 삽질을 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 잊어버리고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두 경우 모두 나로부터 시작된 내가 주인된 모습에서 기인한 잘못된 거룩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6절로 7절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거룩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되어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거룩은 그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구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거룩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끼워진 거룩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이루시는 거룩이며 내 힘과 의주로 성취해야 하는 과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힘을 빼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주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유한복음 17장 16절로 17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구분하여 진리에 속하게 하신 것 이것이 참 거룩의 실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결코 죄를 더 짓고 덜 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권세는 버려야 할 죄를 버릴 수 있고 취해야 할 성령의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굴복하여 이리저리 코가 깨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비굴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죄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거부권이 생겼고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취사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거룩의 실체가 임한 자들이 누리는 자녀의 권세 신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성도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 힘써야 할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께 누구인가 또 주님은 내게 누구이신가를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여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나의 신랑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항상 기억하며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어떤 죄를 내 힘으로 끊어버려 뭔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재정립된 주 안에서의 나의 존재감과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평강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성에 뿌리를 두지 않은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거룩의 행위들은 전부 다 실패할 것이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분명한 관계성에 기초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순정은 반드시 흠없고 점없는 참 거룩의 열매들을 거침없이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계신이라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아니여 하지만 산 것이 아니여 영원한 관계성에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Deton국아 감사합니다.